다음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데요. 법령의 내용을 보충합니다.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형식은 행정규칙입니다. 아까와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즉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보충한다는 것은 법령이란 말은 뭐예요? 법률 또는 명령이죠.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그런 법령의 내용을 보충한다는 겁니다. 즉 행정규칙의 형식으로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해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도 형식의 차관에서 행정규칙으로 볼 것인지 내용 실질의 차관에서 내용과 실질은 똑같은 말이죠. 내용 실질의 차관에서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지 실은 어디 있다? 행정규칙으로 보면 법규성이 없고 재판규범이 아니고 그러면 위반한다고 위법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법규성이 있다? 재판규범이다? 위반한다고 위법이다? 즉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기준인 재판규범이 되느냐 마느냐가 논의의 시작입니다. 논리명락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논리명락은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한 행정위법을 배우고 그 중에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 않은 것을 배우고 그 중에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배우는 겁니다. 판례표현만 정확히 읽기시면 되고 여기서 헌법상 허용용은 변호사 시험에서 10점짜리로 출제된 내용입니다. 키워드 위조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헌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